대성아 그거 이리 내 블랙박스 이리 내라고 얼른 엄마 이거 갖고 뭐하게 뭐하긴 그 사람들한테 돌려줘야지 그거 없으면 그 집 둘째 아들 꼼짝없이 뺑소니범 된단다 그러니까 이리 내 얼른 걔네들이 이거 갖고 얼마 준대 얼마 주긴 뭐라 얼마 줘 원래가 그 사람들 건데 그럼 이걸 공짜로 넘기겠다고?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대성아 엄마 내가 이거 갖고 엄마 호강시켜줄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대성아 엄마 갔다 올게 저 왔어요 어른 어르신 왜 이러고 계세요? 일을 어쩜 좋아요 왜요 무슨 일이신데요 우리 아들이 블랙박스를 갖고 가버렸어요 뭐라고요? 그게 무슨 소리야? 작은 아들이 블랙박스를 갖고 가다니 왜? 그걸로 어머니를 호강시켜준다고 했대요 그 말은 블랙박스로 누군가에 협박해서 돈이라도 뜯어내겠다는 소리야?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누굴? 누굴 협박해서? 그게 차열 씨 어머니 아닐까요? 청기사님이 사모님 운전기사셨다면서요 어머니를?